한 번 꾸며봅시다. 고무장감. 똥순이잖아. 다는 질 해야되지 뭔가? 나 이거 잘했다. 나 진짜 빠른데? 근데 이거 다 하고 나서 리서. 어 머리 아파. 어 머리 아파. 여기요. 여기 하나씩. 아 잠깐만. 단순한 몇 가지 색깔로 조합해서 만든 그림인데 뭔가 그리고 싶어서 지금. 코끼리 아유. 코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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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찍어줄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난 일본어 그렇다. 어이 네? 런쥔 씨 런쥔 씨에게 생일 축하 멘트 한 마디 그.. 내 동생? 어.. 런쥔아 한 번만? 생일 축하하고 몰라요 응? 왜? 너 엔스키 드림 아닌 줄 알았어 잠깐만 카메라 감독님 네 옆모욕하는 거야 옆모욕하는 거야 옆으로 민진이 형 노래할 때 런쥔이 형 노래할 때 런쥔이 형 노래할 때 런쥔이 형 노래할 때 런쥔이 형 런쥔이 형 내가 민지아 노래 하나 찍어볼까? 안녕하세요 엘스키 드림의 런쥔입니다 애기들 런쥔 형이 와서 감당해서 울면 어떡하지? 미안해. 올라오지 마세요. 가자, 가자, 가자. 에이스로 꾸멈, 런쥔이 입으면 됐다. 우리 여기다, 여기로 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빨리 마침 해야겠어. 오늘 가자, 오늘 가자. 얘들아, 이 겉에 있는 마카롱 같아, 형. 아, 박지선아. 이거 다 디자인이에요, 이거. 런쥔이가 이 영상을 안 봤을 때 런쥔이 계속, 런쥔이 쟤 놓고 아, 왜? 런쥔 형. 런쥔 형. 런쥔 형. 런쥔 형. 넌 뭐 하든, 런쥔 형. 런쥔 형. 나 뭐 하든, 놀리고 싶어. 아니, 뭐 하든, 뭐 하든. 런쥔 형. 아니, 이거 진짜 생일파티 끝나고 야, 이제 진짜 찍잖아. 아니면 이거 다 먹고 오웨어로 오웨어로, 오웨어. 오웨어, 오웨어. 가성비 좋게. 인자로. 엄마. 좀 비네. 아, 좀 비싸여.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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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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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나 좀 caffe 왔어! 휠 꺼둬도 여기 밝으니까 오우있어! 보자! 와 진짜 심각했다! 거의 박지성이었어 멍멍스 입에emeduju 잠잠 잠잠 죽는다! 마음이 아파! 뭐야 이게 뭐야! 어깨 딱 تھ요 이거! 설마! 맞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봐봐요 근데? 귀요미 일로와 왜 왔어? 왜 왔냐고 감동이다 감동은 그럼 틀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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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만! 소만! 안 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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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버닝장이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우레우로 우리가 만들었거든 우레우로 만들었거든 지금 박스가 박스 샀어요 주문 제작했어요 우리의 선물 따끈따끈해 너무 따끈따끈해 아 뭐야 눈에 사진을 왜 나한테 줘? 어머 어머 나 진짜 몰랐거든 근데 올라오자마자 저기 뭐 처음에 억감 봤을 때는 그래 누군가가 억감일 수도 있겠지 라고 했었는데 생일파티 왜 이렇게 급하게 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뭐 하나 하는지 빨리 왔어 먹었지? 먹었지?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박스샀 다 뺏어왔어 저기? 그런 거야 진짜 진짜 박스샀 너무 귀엽다 이거 한 번도 안 봤죠? 우와 야 지성이 너가 한 거 같아 아 진짜 속포 전하겠습니다 응 너와 차를 타고 오면서 멘트 잘 외웠겠지? 우리 멘트 우리 멘트 잘 외우고 있었어 그냥 그걸 찍자 제가 찍고 가야죠 여러분들 위혼나 형 고질마리였습니다 고질마리였습니다 우린 둘 연가여 우리 둘 연가여 우리 둘 연가여 우리 둘 연가여 우리 둘 연가여 나 배웠단 말이야 나 배웠어 순수한 저와 같이 순수한 물 함께해요 지켜봐요 천천히 렌즈라까지 되게 많았어 제노가 제 생일 선물 사줬어요 아까 제가 그림 드릴 때 쓰는 아이패드의 페이스를 샀는데 귀엽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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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2일에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제 생일이거든요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애들이 준비했는데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런쥔이 생일 파티를 끝내봤는데요 네 일단 생일 축하하고 너무 행복해요 케이크도 너무 놀랐고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불렀는데 처음부터 잘 불렀다고 해서 우리 모두한테 다 쓴 거야 우리 모두한테 다 쓴 거야 지금까지 인식 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투 더 월요네즈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계세요 하지만 Gymnasm과 sho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